음악 네 안녕하세요 교양교육원 석민정입니다 아니 박수를 바랍니다 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강연은 대학 총장님들이 서로의 대학에 교차 방문하셔서 창의적 미래 인재에게 지식을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강은 포스텍 제8대 총장님으로 취임하신 김무안 총장님을 모시고 나 가족 그리고 우리의 행복이라는 주제에 대해 시간을 나누는 좋은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특강에 앞서 저희 정진택 총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네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또 우리 학생들은 또 방학이 아니라 중간고사 기간인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보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포항공대 포스텍의 제8대 총장이신 김무안 총장님을 모셔서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교양교육원이 주관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은 참행복 나눔 운동을 진행하고 계시는 문강순 박사님하고 손옥 전 농심 회장님이 정말 헌신적으로 이것의 필요성을 잘 인지하시고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김무안 총장님이 강연 주제로 정하신 것이 나 가족 그리고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됐었는데요 다음 달에는 제가 포항공대 가서 포스텍 가서 강연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행복한가? 저는 무엇으로 행복을 얘기해야 되지? 갑자기 지금 제가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좀 배워야 되겠지만 참행복 나눔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원래 행복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든 사회에서 또는 인생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낸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연구 결과 또는 그러한 어떤 기치할에서 이와 같은 운동을 두 분 공동대표님께서 적극적으로 펼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이번 프로그램은 대학 총장들이 상호 상대방 대학을 교차 방문해서 그쪽의 구성원 학생 교직원 그리고 교수님들 대상으로 행복에 관련된 그러한 주제로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고려대학교에서 이번 9월에 취임하신 김무안 총장님을 모시게 된 것이 참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저와 같은 기계공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세부 전공은 물론 원재력을 하고 계시지만 또 그 안으로 들어가면 열전달이라고 하는 저와 유사한 전공을 하고 계시는데 포항공대는 원래 공과대학이니까 공대교수님이 총장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저희 학교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공대교수로서 총장이 돼서 한편으로 어깨가 무겁기도 하고 또 책임감도 강하게 느끼는데 행복이라는 주제로 오늘 김무안 총장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 저도 거기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학생 여러분 바쁜 가운데 이렇게 참석했으니까 오늘 좋은 지식 소중한 지혜를 얻어가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바쁘신데 참석해 주신 김무안 총장님께 그리고 문광선 박사님과 손옥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연에 앞서 먼저 김무안 총장님의 간단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안 포스텍 총장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원자액공학 전공을 마치시고 위스컨싱 메디슨 대학에서 박사를 수여하셨습니다 그리고 1987년부터 포항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첨단원자력공학부 교수로 계시고 2007년부터 지금까지 원자력 관련 각종 위원회나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2007년에는 남원학술상 2009년에는 교육과학부 기술장관 표창을 수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전월 및 학술대회 논문 등 700편이 넘는 활발한 학술 활동을 펼치시고 특허가 무료 38건이나 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김무안 총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정진택 총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사실 저한테 굉장히 생소한 분야의 강의를 이렇게 할 기회를 만들어 주신 우리 손욱 대표님 그다음에 우리 문광순 박사님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까지 왔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교수님들 제가 그 시간 헛되지 않게는 좀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총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제안을 받고 나서 정말 머리를 싸맸습니다 제가 원자력 강의하라고 하면 몇 시간도 떠들 자신이 있고 아까 말했던 기계공항에 열 전달로 떠들려고 해도 몇 시간을 떠들 자신은 있는데 행복이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니까 정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난감하기만 하고 그래서 혹시 준비가 됐나요? 네, 그래서 이 제목을 어떻게 제목 잡는 것부터 정말 며칠 머리를 싸맸고요 야속하게 또 고대에서는 빨리 제목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하루만 좀 시간 줘봐라 그러고 했는데 하여튼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딱 잡고 나니까 또 태클이 하나 들어왔는데 누군지는 말씀 못 드리지만 이 방 안에 제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이 정말 우리 가족이 행복한지 가서 검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도 한번 들어보겠다고 온다 그러더라고요 이 근처에 있었는데 그래서 오긴 왔는데 다행히 바빠서 좀 일찍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 끌면서 가족 이야기는 나중에 할까 지금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포시텍 그다음에 고려대 그걸 뭘 올릴까 하다가 고연전? 포카전? 이렇게 말하면 또 누구한테는 욕을 먹겠지만 저는 오늘은 그렇게 순서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재미있게 두 학교가 또 비슷한 것도 있고 뭐 전공이야 다르겠지만 다른 분도 많으시겠지만 그래서 한번 첫 그림으로 해봤습니다 아까 총장님이 딱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거를 듣고 나서 처음 떠오른 질문이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정말 나는 행복하냐? 이거에 대한 거를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해도 과연 되냐? 그래서 제목을 저는 나는 행복한가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1958년에 부산에서 태어났고 제 할아버지고 접니다 보시면 저 때부터 지금 이제 60년이 지났는데 얘는 제 아들입니다 굉장히 비슷하게 생겨가죠 제 손자도 나중에 나옵니다 또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한 건지 가족이 행복한 건지 같이 고민을 좀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좀 재미있는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온 건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때까지는 중학교에서 전교에서 1등 했어요 근데 우리 집이 망했거든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제가 여름에 어디 갔다 오니까 집에 다 빨간 딱지 붙어있고 어머니 아버지 다 도망가셨고 그래서 집이 파산해가지고 서울로 야밤도주에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서울로 야밤도주에서 올라오니까 서울은 고등학교 입시를 위해서 3학년 걸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9월 달에 월말고사를 쳤는데 전교에서 꼴찌했습니다 배운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전교에서 1등하고 반에서 꼴찌하고는 같은 사람이다 여기 제일 우리나라에서 우수하시다는 고대생분들이 다 계시지만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금방 꼴찌 된다 인생은 그런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살다 보면 긴장이 되고 나도 어느 순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못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건 대학인데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어떻게 어떻게 졸업을 하고 저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문과를 다녔어요 대학에 들어갈 때 고등학교 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 들어갈 때는 자연계열로 시험을 봐서 자연계열로 갑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그런 때는 쉽게 말하면 물리교과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너무 재밌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때 어떤 영화를 봤는데 우리 집에서는 이제 법대를 가라고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잘못된 판결을 내려서 사형을 내리고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간이 작아서 겁이 나서 법대 못 가겠더라고요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고등학교 때 그래서 아 난 그거는 싫다 그리고 이제 자연계열을 갖고 물리학과 공부하겠다고 근데 우연히도 저희 아버님 친구분이 그때 이제 정부에서 원자력 국장을 하셨는데 그분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리 1호기를 짓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리 1호기를 지으면서 엄청 미국한테 뜯겼나 봐요 사기도 당하고 이러니까 이제 저희 집에 와서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을 텐데 통행금지 때까지 집에를 안 가시고는 밤새 저를 안 재우고는 너 원자력 공학 공부하라는 거예요 억울해서 안 되니까 이제 친구 아들을 통해서 이제 좀 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공부하라는 말을 새벽 5시에 듣고 아침 드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약속을 지키느라고 원자력 공학을 했고요 그때 제 1차 오일 크라이시스가 지난 다음이라서 정말 에너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뭔가 좀 해결을 하면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아 죄송합니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좀 행복했던 것 같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자력 공학과에서 박사를 받고 기계공학과로 옵니다 기계공학과로 온 때는 전공이 아까 말하는 열 전달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 그랬는데 언제 제가 굉장히 슬펐나 그러면 와서 기계학회를 갔는데요 우리 총장님은 괜찮으셨겠지만 저는 기계학회 점심 때 식판에다가 밥을 들고 앉으려고 하니까 그 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앉아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 바운드리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적어요 그래서 정말 29, 30 된 사람이 눈물이 살짝 나더라고요 내가 미쳤다고 기계공학과를 왔나? 그냥 원자력 전공을 그냥 했으면 편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나 놓고 보면 제 자신이 원자력과 기계공학과 이렇게 넘나들면서 지금 말하는 융합 비슷한 것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 저 캐리어를 디벨롭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나중에 되더라 라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제 2013년부터 16년까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을 했는데요 이거 뭐 하는 거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방어하느냐는 게 전국에 정리가 되어 있고 나름대로 제 전공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안전이나 규제나 이런 걸 갖다가 3년을 책임 맡아봤었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왜? 내 전공을 내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한번 적용해보고 전체를 한번 리드해본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경험이었고 그래서 내 전공과 내 책임에 맞는 일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가 하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자꾸 제가 꺾나요 그리고 이제 두 달 전에 딱 두 달 전에 제가 이제 소개해 주신 대로 포항공대를 맡아서 4년간 한번 이끌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럼 나는 행복하냐? 저는 행복합니다 왜? 저는 다시 태어나도 제가 살아온 길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 가족은 행복한가? 우리 아들이 제가 한참 젊은 교수 있을 때 나는 공대가 참 행복하고 참 재밌으니까 공대 가라 그랬더니 죽어도 안 가 그러더라고요 왜? 아버지는 맨날 밤 12시 넘어서 들어오고 주말에 한 번도 나랑 같이 안 놀아주고 그럼 내가 우리 아들하고 또 그렇게 지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잘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하고 자기가 행복한 것하고는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 말을 하려고 시작한 건 아닌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그냥 머릿속에서 막 나오다 보니까 두서가 없을 수도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만 그랬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 친구도 지금 저랑 비슷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맡은 책임과 영역이 있을 때에는 결국은 그 책임 때문에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조금은 희생할 수밖에 없는구나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뒤로 돌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개인만 행복하면 되냐 정말 나만 행복하면 되냐라는 생각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자유롭죠 여러분들 굉장히 행복하실 거예요 자유롭고 혼자 밥 먹게 될 거고요 혼자 여행하게 될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죠? 그냥 혼자 행복하시면 되죠 뭐가 문제죠? 여러분들 학생분들은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여자분들 학생들이 많은데 결혼 안 하시고 혼자 사시면 그냥 쭉 행복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살면서 일단 외로움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실제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다 물론 스스로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지만 어렵다 두 번째는 나만 행복한 사람이 과연 죽기 전에 정말 잘 살았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내 보람은 뭐였다고 이야기할까 라는 생각을 스스로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 결과 보면 그러면 정말 내가 보람을 느낀다면 뭘 했을 때 보람을 느낄 수 있을까 이게 저희들한테 사는 어떠한 명제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 할 수밖에 없게 돼요 뭘 하면 내가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죽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저도 이제 60이 넘었습니다만 60을 넘어오고 40쯤 넘었을 때부터 제가 갖고 있는 풀리지 않은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찾는 거는 가족이죠 대부분 여기 대부분의 교수님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가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족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족이 행복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가족은 리액션이 없으니까 좀 재미없는데요 교수님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시간과 관계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는 그냥 가족이 행복하려면 처음 부부가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가 행복해야지 가족이 행복해지다 엄마 아버지가 싸우면 그거는 가족이 어렵지 애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이 있겠죠 물론 그렇게 되는 사람은 많습니다만 부부가 행복해야 된다 저하고 저칩니다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사실 제 이야기를 하는 김에 다 하면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작년 2월 달에 저한테 신장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2월 달에 저희 집사람한테 신장을 기증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가족 신장을 받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게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 거구나 또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건강하다면 크게 아프지 않다면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굉장히 행복한 거다 사실 그때 제가 신장을 이식받고 한 3, 4개월 정도 누워있을 동안에 집에서 움직이지 못할 때 일어나서 걷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걸어다닐 수만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마음속으로 많이 빌었습니다 근데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1년 조금 지난 다음에 금년 봄에 저보고 혹시 총장 컴퓨티션에 나갈 용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제일 먼저 걱정되는 건 건강이었죠 그래서 제 친구한테 전화를 했을 때 제 친구이자 제 주치의인데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봤죠 어떡할까? 그랬더니 역시 친구는 의사이기 전에 친구예요 첫 마디가 내가 책임질게 걱정 말고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의사의 본분보다는 친구가 훨씬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시작을 했고 이제 일을 시작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건강 그 다음에 이제 가정입니다 저기가 이제 제 취임식 때 저희 왔던 애들 큰 애가 이제 손자가 3명인데요 저렇게 쪼름이 있고 옆에 제가 하나 붙여놨는데 쟤 미국에 있어서 제가 이 사진을 올려놓고는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찍어서 그래서 나중에도 불평 안 들으려고 제가 옆에다가 하나 붙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부가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고 그리고 가족이 중요하다 이 사람들이 같이 가야지만 행복할 수 있지 이 중에 누구 하나가 뒤처지거나 누구 하나가 아프거나 하면은 결코 행복하지가 못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히 나도 행복해야 되지만 가족도 행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족을 내가 지킬 능력이 있는가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는가 하는 게 걱정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 더 이기적이 돼야 되고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나를 갖다가 나만을 지키려고 노력하기 시작하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가정을 위하는 길이고 우리 전체를 같이 지킬 수 있는 길인가 하는 게 결국 우리한테 주어지는 의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적으로 어떻게 됐나 한번 제가 돌이켜보겠습니다 제 전공이 공학이니까 저는 우리가 시대를 나누면은 실크로드 시대, 대항해 시대, 그리고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대항해 시대도 항해 기술을 가진 나라가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이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했죠 그 전에 물론 무기를 잘 만들었던 나라들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계속까지를 못합니다 그때 그때마다 한 번씩 나라의 혁명이 아니라 기술의 혁명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항해 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1차 산업혁명이라는 혁명이 와서 시대를 변화시켰고 그것이 계속될 줄 알았지만 2차 산업혁명이 됐고 3차 산업혁명이 됐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 산업혁명의 키는 뭡니까? 여러분들 뭐가 1차 산업혁명의 키라고 생각하세요? 증기기관이죠 사람들은 증기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증기기관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의 힘보다 더 강한 상상할 수도 없는 더 강한 힘이 세상에 출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인간이 쓰기 시작했고 그런데 2차 산업혁명은 당연히 같은 힘이 문제인데 전기라는 놈이 나와서 내 근처에 있는 힘만 쓰는 게 아니라 아주 편리하게 멀리까지 보내고 아무 데서나 쓸 수 있고 증기기관으로서 낼 수 있는 힘보다 훨씬 편리하게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뭡니까? 결국 컴퓨터, 인터넷 이러면서 우리 시대의 소통을 훨씬 더 빨리 하기 시작했죠 목소리로 보내고 라디오로 보내고 TV 정도로 보내든 것을 인터넷이라는 엄청난 걸 이용해가지고 정보의 공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힘이 지배당했고 그 다음에 소통의 능력이 지배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머리로 생각하는 것은 지배당하지를 않았어요 뛰어난 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이제 눈에 AI라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상한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혁명이라 그럴까요? 제가 여기다가 영국 국기를 기르라고 그때 그 당시 세계를 리드하던 나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도 1차 산업혁명 이후에 2차 산업혁명 때부터 기울기 시작했고요 미국이라는 나라와 중국이라는 나라는 아직까지 잘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가 운명을 결정하는 게 과학기술인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여러 가지를 가기 전에 제가 한국은 그럼 어땠냐를 좀 보겠습니다 왜 한국은 어땠냐를 보냐면 한국은 지금 상당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굉장히 잘 사는 나라는 거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심지어 미국에 있는 애들 보고 제가 놀려요 미개한 국가에서 산다고 인터넷이 우리보다 훨씬 못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잘 산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빈부의 격차 어느 나라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잘 살게 됐나? 아까 제가 2차 산업혁명은 정기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왼쪽에 있는 게 GDP가 연도별로 어떻게 발전했나고요 오른쪽이 전기의 사용량입니다 GDP는 저희가 일본을 못 따라가는데 전기 사용량은 이미 일본을 1인당 사용량이 넘어갔습니다 그만큼 전기를 막 쓸 수 있도록 우리나라는 성공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저거에 대한 어프리시아션은 별로 안 하고 있는데요 전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올림픽이 일어난 해를 해서 모아봤습니다 놀랍게도 올림픽을 한 해에 일어났다고 치면 같은 때 일본, 중국, 한국이 같은 때 일어난 연도로 이렇게 20년씩 시프트를 하면 올라가는 트렌드가 굉장히 비슷하죠 이게 나라가 발전하고 있다는 패턴입니다 중국이 여기까지 왔고 한국이 여기까지 갔고 그리고 일본이나 한국이 상당히 프록치에이션을 합니다 저거 왜 그럴까요? 혹시 학생들 중에서도 저 프록치에이션이 어디서 일어나는 걸까요? 1인당 GNP입니다 어디서 오는 걸까요? 환율입니다 환율 그러니까 환율의 변화에 의해서 저렇게 프록치에이션이 녹색 보시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무시하셔도 돼요 그냥 저 트렌드로 따라가고 있다 틀림없이 그런데 그러면 전기 사용량도 비슷해야 되는데 전기는 완전히 다르죠 미국은 나라가 넓고 1인당 사용하는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좀 제쳐주시고 한, 중, 일, 세 나라를 비교해 보시면 두 개가 뚜렷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잘 사는 것은 2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포인트인 전기를 잘 만들어서 씀으로써 굉장히 성공적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아까 제가 아팠다고 그랬는데 5시 반이면 약을 먹어야 돼서 제가 알람을 해놨는데 이게 이런 실수를 하네요 그런데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많이 쓰고 있고 미국을 따라가고 있어요 저게 과연 너무 낭부하고 있다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한국의 전제는 전기를 엄청나게 과소비함으로써 나오는 거다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있는 것은 중국은 어디로 갈 거냐 일본을 따라갈 거냐 한국을 따라갈 거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거 드렸으니까 한 20년 있다가 한번 따져보십시오 한국을 따라갈지 중국이 일본을 따라갈지 저희 이거 하는 분들끼리는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토론을 하는데 저는 중국이 한국을 따라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요 문화가 중국은 훨씬 호방하고 자기들이 되게 큰 나라같이 이야기하잖아요 일본은 굉장히 절약하는 풍조고 모든 거든지 작게 만들고 절약하는 풍조고 그래서 문화적 기질에 의한 차이이기 때문에 한국이나 미국 트렌드로 중국이 발전한다면 따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에너지 문제에 대한 논의는 합니다만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우리가 2차 산업혁명의 키포인트는 전기는 굉장히 잘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차 산업혁명은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인터넷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아니겠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인터넷을 쓰는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건데요 빨간 것만 중국이고 나머지 세 나라는 거의 100%에 가깝게 가고 있고 한국도 보시면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더 빨리 개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사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니다 두 번의 혁명을 우리는 리드해왔다 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건 그럼 여러분들은 4차 산업혁명은 준비하고 계시고 이렇게 우리가 딴 나라보다 빨리 갈 수 있을까요? 저보고 지금 대답을 물으려면 노입니다 그러면 행복이라는 게 물론 여러 가지 인적인 요소가 있지만 일단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정은 취해야지만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 안정을 취할 수 있을 준비들을 하고 계십니까? 하는 질문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분발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AI에 대한 이야기 그냥 시간 관계상 많이는 안 하고 싶고요 얼마 전에 8월 말에 있었던 알파로 경진대회입니다 거기에 보면 AI하고 변호사팀이 일반 변호사팀보다 훨씬 이겼다 그러니까 AI 같은 게 훨씬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그런 일들을 시작하면 그러면 로요는 이제 안 해도 되나요? 법대 나온 분들은 할 일 없어지나요? 라고 묻는데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하는데 경쟁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더 이기려는 곳이 있기 때문에 AI를 더 잘 만들려는 노력이 법대 출신과 그 다음에 컴퓨터 공학을 하는 친구나 수학자나 통계학자들이 모여서 머리 더 싸매고 경쟁을 해야 될 겁니다 옛날에는 로요 혼자서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어느 분야의 일을 하든 간에 그 모든 것을 인테그레이션 해서 아까 오기 전에도 소통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소통을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제 일을 할 수 있다 왜 제가 그런 말씀드리냐면 행복하려면 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아보면 이 Y축은 인간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느냐는 수준을 이야기하고 밑에는 연도를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2020년에 와 있고 지금 인류 발전의 순서가 보면 1차 산업혁명에 의한 포션 2차 산업혁명에 의한 포션 3차 산업에 의한 포션 4차 산업에 의한 포션은 조금 이제 오기 시작하는데 한 10년쯤 지나면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라고 프레딕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도 재미있는 게 보시면 전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게 없으면 이해가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증기기관처럼 저렇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전기 포션은 그대로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하는데 저거를 못 따라가면 우리는 분명히 굉장히 뒤처질 거다 미국하고 중고는 캐파가 있기 때문에 큰 덩치는 망해도 좀 천천히 망할 수 있습니다 잘 안 망하고요 그런데 우리같이 규모가 적은 경제 규모가 적은 나라는 열심히 따라가지 못하면 그건 집니다 똑같이 포스텍도 고대는 좀 천천히 해도 괜찮으신데 포스텍은 너무 작아서 우리들과 빨리 변신하고 난리 치지 않으면 쫓아가기가 힘듭니다 그거는 세상 어느 이치나 똑같고요 그런 이치에서 보면 고대는 괜찮지만 우리나라 전체는 캐파가 그렇게 큰 캐파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리더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 세계 80억 명 인구 중에 6억 명 이상이 아직도 소규모 원시 자작농을 하고 있고요 24억 명이 먹을 물이나 화장실이 없는 곳에서 살고 있고 12억 명이 전기가 없는 곳에 살고 있고 반인 40억 명이 인터넷이 없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고 어떻게 세상을 디벨롭해 가야 될 거라는 것을 한눈에 한번 슬쩍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하고 일을 하겠다 굉장히 좋은 생각이시죠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적정 기술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겠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일일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내시는 거 그게 꼭 제일 앞에 가서가 아니라 어디선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내고 거기에 정말 자기를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페이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밀레디엄 세대 행복가치관 탐구 보고서를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사회는 이렇고 내가 바라는 사회는 이렇다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관계입니다 대인관계에서 서로 좀 적당하게 무관심이 있고 개인주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다 뚜렷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융통성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하면 좋겠다 제가 이걸 적은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우리 젊은이들이 잘 집어낸 것 중에 하나가 타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존중을 집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전 이거 보고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말 남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존중이 정말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포션이다 남을 이해 못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가 없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가지고 왔고 여기에서 나온 보고서가 꽤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의 교육이란 발전지향적인 경쟁이다 사회기술교육 확대 및 인식 개선 유연하고 다양한 교육제도의 방식 자율적인 배움과 재능을 찾을 기회 동등한 교육기회를 위해서 다 함께 고민하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여기서 교육에 대해서도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율적인 배움과 재능을 찾을 기회입니다 스스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은 저렇게 다 합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사회는 좋은 정보도 있지만 잘못된 정보도 많습니다 선배들이 대학 가면은 야 1, 2학년 때 놀아 그래야지 3, 4학년 때 공부하지 그런데 1, 2학년 때 놀고 나면은 3, 4학년 때 따라가기 쉽지 않은 경우 많이 있죠 이제 바로 그런 정보들에서 자기가 어떻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정말로 이 말을 맞게 하려면 정말 좋은 가이드가 있어야 되고 정말 좋은 튜터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대학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저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자율적으로 가야 된다 남이 시켜서 가는 건 절대 안 된다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갈 수 있는 튜터들을 교수들로 하여금 만들어주는 학교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회 직업 직장이랑 굉장히 그거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직업은 인생의 일부고 원하는 직업 참기가 중요하고 직업 선택 기준과 기회의 확장 필요 자유로운 직무 이동 일과 삶의 균형이 있는 직업 선택 굉장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자유로운 직무 이동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데 제가 거꾸로 물어보고 싶었어요 자유로운 직무를 이동시켜주면 할 능력은 있니? 제가 이제 학교를 맡고 보니까 오늘 이제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인사발령을 내면서 제일 고치 아픈 게 정말 이분이 이 직무를 할 수 있을까? 어떤 준비가 되어 있을까를 어떻게 판단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과 일본 교육의 근본적인 차이는요 일본은 갈 곳을 정해놓고 거기에 필요한 직무 교육을 합니다 미국의 교육은 자유롭게 직무를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기초 위주의 교육을 하죠 그런데 사회는 일본은 평생 직장을 보장합니다 미국은 평생 직장을 보장하지 않아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한국은 평생 직장은 보장하지 않으면서 기업은 그 기업에 맞게 트레이닝된 엔지니어나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뭔가 안 맞죠 그런데 그거는 지금까지 그렇게 안 맞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저 말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심각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자유롭게 직무를 이동할 기회를 갖고 싶다면 거기에 맞는 교육을 받고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인생 목표란 물질주의적 행복 추구에서 마음의 여야 일상적인 행복 추구 경제적 안정을 중심으로 정형화된 인생 목표에서 사람마다 다른 행복, 다른 목표를 찾자 100% 찬성합니다 정말 저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저 이야기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그냥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제적 안정이 베이스가 된 경우입니다 그렇죠? 경제적 안정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절대 누가 절대 던져주지 않습니다 아주 미니면만은 정부가 보장해 줄 수는 있어요 인권의 문제에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복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내가 행복하려면 내가 가치 있는 일을 찾고 내가 필요한 목표를 만들고 거기에 나를 디보트하고 거기에 필요한 안정을 경제적 안정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미래 사회는 여태까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듯이 인간과 인간의 소통이 되어야 되는 사회 뿐만 아니라 인간과 기계가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컴퓨터 모르면 여러분들 행복하시겠어요 지금? 답답하시겠죠? 물론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주 특이한 사회죠 저희 집사람은 항상 자연인이다 그 프로그램을 잘 보던데요 산속에 가서 굉장히 재미있어 하던데 그래서 행복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적어도 이 도시에서 사시고 싶으면 핸드폰 만질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과 기계가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인간과 자연이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사실 자연과 소통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나이 40 넘은 다음에 우리 집사람이 그전에는 시간도 없었고요 진짜 아까도 말했듯이 맨날 학교에 붙어있었을까 어쩌다가 놀러가서 옆에 가서 꽃 이름 이야기해주고 계절이 바뀌는 거 보고 단풍이 드는 걸 보면서 아 나 이거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과 교감을 하고 자연이 바뀌어가는 걸 알 때 우리는 좀 더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소통을 인간뿐만 아니라 기계하고 자연까지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그거를 여러분들이 키우셨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저는 행복해지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존 나만 행복하고 내 가족만 행복해서는 절대 안 된다 공존해야 행복해진다 그것이 인간이든 기계든 자연이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저는 우리 참 행복나는 우리 손욱 대표님이나 이제 저기 뭐야 두 분이 항상 이제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남에 대한 배려 남에 대한 그리고 감사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당연히 그건 너무나 공감하고 거기서부터 저는 다른 것보다도 좀 다양성을 인정해주자 결혼을 하셔도 와이프가 나랑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저도 젊었을 때 그랬고요 결혼을 하면 집사람이 나를 위해서 바뀔 거다 내가 바뀔 수 있을 거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30몇 년이 흘른 다음에 내가 봤을 땐 아니다 그거를 인정하고 내가 거기에 맞춰 바꿔야만 살 수 있다 은퇴 몇 년 안 남은데 그래야만 밥 얻어먹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냐 그러면요 우리나라 모든 어려운 문제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 내에서도 많은 다툼 그 다음에 심지어는 학과 내에서도 다툼 모든 것에서 보시면 저 사람이 나랑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저 사람은 A를 잘하는데 나는 B를 잘할 수 있다는 걸 인정 안 하고 A를 잘하는 게 중요하냐 B를 잘하는 게 중요하냐를 가지고 맨날 싸우죠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어느 게 A가 중요하냐 B가 중요하냐 아니야 두 개 다 중요해 그러는 순간 싸움은 끝나고 다양성이 인정하면 되고 그 다음엔 나는 B를 잘하지만 A를 잘하려면 뭐가 필요하고 뭘 도와줄까 이러면 배려를까지 하면 세상 내 스스로가 정말 행복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소통입니다 소통을 안 하면 정말 이거는 뭐 살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신뢰입니다 그 다음에 신뢰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하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과에 계신 분들은 이 더닝 크루그 효과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사람은 밑에 있는 게 지혜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confidence 신뢰입니다 사람이 지혜가 조금 있으면 되게 confidence 레벨이 높아져요 여러 가지 속담이 있죠 우리나라별로 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부터 그런데 저기가 제일 위험합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결정들이나 우리 사회나 어떤 작은 집단에서도 저기에서 지배될 때 우리의 앞날은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 피크 오브 마운틴 스튜피트 스튜피트한 마운틴을 지나면 사람들이 조금 더 알기 시작하면 value of despair 이제 실망하고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자기가 공부하고 조금 더 실력이 지혜가 쌓이면 공부라는 게 산소 공부가 아니고요 조금 더 사람이 지혜가 쌓이면 점점점점 깨우쳐가는 슬로픔이 생기고요 저기 플랫 오브 서스테네빌리티에 가면 저 사람들이 정말 사회를 리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리학적으로 유명한 글인데 혹시 여기 기획가 분이 계시면 보일링 커버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적어도 여기서 고대에 계신 분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서 적어도 이 부분에 가서 뭔가 앞으로 사회를 리드하실 수 있도록 나나 가족이 아니라 사회를 행복하게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주십시오 이게 바로 이 정도가 갔을 때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고 내가 자신이 있으니까 남을 배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같이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되는데 세상을 살아가려면 능력도 중요하고 소통도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준비되고 지식이 있느냐 지식도 많이 높아야 되고 소통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통 능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제가 여기 못 적겠어요 혹시 또 누가 야단칠까 봐요 그렇지만 하여튼 저기는 우리가 모두 뭐라고 사람을 취급을 합니다 소통은 잘하는데 능력은 없는 사람 이거는 뭐라고 하죠? 이거는 그냥 재미있으라고 제가 하는 말이니까 또 너무 좋지 않은 말로 썼다고 야단치지 마시고 뭐라고 합니까? 제가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저는 좀 편한데 생각 안 나세요? 이러면 뺀질이라고 합니다 말만 없고 능력이 있으면 능력은 좋은데 소통이 안 되면요 그건 뭐라고 하죠? 그건 독불장군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좋은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대인들께서는 제발 이제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게 능력과 소통을 다 갖추시면서 준비를 해주시다 여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 마지막 중에 이제 하나로 이게 2017년도 월드 해피니스 랭킹입니다 누가 제일 행복하냐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때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치라운드, 필란드 다 어느 동네예요 북유럽 근처죠 참 재밌습니다 왜 저기만 그럴까 국민소득, 사회적 지원, 건강기대수명, 자유도, 사회적권형, 신뢰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저런 것들을 이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차단내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강연을 하러 가려는데 고민이 막 되잖아요 도대체 어디서 좀 컨닝이라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작년에 우리 전임 총량님이신 김도연 총량님이 작년에 하신 강의 자료 PPT를 보고 제가 뒤져보니까 이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고 덮어뒀다가 어제 그저께 불현듯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장을 카피를 그냥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스타일하고 조금 PPT가 다르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2018년 랭킹 보면 핀란드가 1위고 노르웨이가 2위예요 핀란드, 노르웨이 그다음에 이런 나라들이 상당히 높다 그런데 한국은 몇이냐 56위, 2017년도에 2018년도에는 56위 뭐 저 정도 됩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 있을 겁니다 2018년 랭킹은 보면 한국이 57위 일본이 54위 그래서 이거 뭐 한 100나라도 안 되는 나라 하면서 우리가 상당히 생각보다 뒤쪽에 있어요 우리는 잘 사는데 소득으로 치면 상당히 높은데 왜 이렇게 해피니스는 낮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중간보다 훨씬 낮은 해피니스를 가지고 있다 전 세계는 170, 180개 되니까 그렇게 치면 우리가 높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통계 낼 때는 사실 한 100개도 안 내니까요 우리가 상당히 중간보다 낮은 곳에 있어서 상당히 낮다 왜일까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제가 이 PPT 파일을 아까 뺏겨왔다고 했는데 뺏겨온 이유가 사실은 원래 이거 없이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데이터인데 NEA라는 게 여러분도 잘 아시죠 뉴크리얼에 관련된 멤버들이기 때문에 크게 많은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다 OECD에 들어간 나라 아니면 OECD에서 관심을 가질 만큼 큰 나라들인데 거기에 한국은 굉장히 나쁜 위치에 있고요 저기 보시면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까 그 위에 있던 네덜란드까지 굉장히 행복하다고 느꼈던 나라는 위에 있죠 그래서 이게 마치 해피니스의 순서하고 거의 같습니다 뭘까요? 질문이 슬쩍 볼 슬쩍 칸님 하셨을 텐데 대답하실 수 있을 텐데 거기 보면 Respondent agreeing that most people can be trusted 당신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느냐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사람들은 70%, 60% 이상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 터키, 멕시코, 슬로베니아, 폴란드, 스페인, 러시아, 코리아, 이태리 다 30%가 안 되죠 저게 해피니스하고 그대로 일치합니다 내가 남을 믿지 못하고 남이 나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행복해지겠어요 계속 불안하죠 또 하나의 예를 들까요 제 기억으로 한 10년 전에 끝난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서 80몇 년간 진행된 연구입니다 왜 80몇 년간 진행됐냐 질문은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오래 살까요 그러니까 어릴 때 캐릭터들을, 성격들을 다 구분해놓고 그 사람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80몇 년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래 산다는 것은 임프레스 후반 결과를 제가 못 봤는데 제일 빨리 죽는 사람은 어떤 성격의 소유자였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안 계세요 게스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가장 빨리 죽을까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 왜? 거짓말을 하면 자기 스스로가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가장 수명의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믿고 남한테 좋은 말을 하고 남을 위해서 살면 오래 사실 수 있는 거고 남을 속이고 남한테 거짓말하고 남을 의심하고 그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스스로의 행복도 문제가 생기고 가족의 행복에도 문제가 생기고 우리 사회의 행복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되고 제가 이 말을 오늘 한 시간 가까이 떠들지 않아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는 이야기를 또 제가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려면 그거 말고 알 수가 없다 단 여러분들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만 행복해서는 안 된다 이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려면 거기에 만든 능력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소통할 능력을 꼭 키워주십시오 하는 말로 제가 오더를 이야기를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정리하기 전에 아인시타인이 한 좋은 말이 있습니다 이분은 무크나 이런 게 지금쯤 나올 거라고 알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Education is not the learning of a fact 여러분들은 그냥 뭐 있는 거 그냥 배우고 공식 외우고 하는 게 공부하시는 게 아니다 대학에서 But training the mind to think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트레이닝 하는 게 여러분들이 정말 받아야 될 교육이고 하셔야 될 공부고 학습이다 단원코 이야기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 시간에 배우신 지식이 앞으로 졸업하시고 30년 동안 받으실 수 있을까요? 세상은 굉장히 빨리 바뀔 겁니다 그렇게만 알고 나가시면 여러분들 절대 5년 뒤에 졸업하는 후배한테 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가서 끊임없이 자기를 트레이닝하고 자기를 할 수 있는 걸 준비해서 나가시고 또 그걸 할 수 있는 마인드를 트레이닝해서 나가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정말 지도자가 되셔야 될 분이고 세상을 리더에 가셔야 될 거니까 유용준 선생님의 안목 중에서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술을 보는 안목은 높아야 하고 역사를 보는 안목은 깊어야 하고 현실 정치 경제 사회를 보는 안목은 넓어야 하고 다양한 걸 인정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한테 정말 중요한 건 미래를 보는 안목은 멀어야 한다 제발 내일 보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딱 하나 여러분들이 죽을 때 나는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항상 준비하시고 공부하시고 또 생각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끝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빠져들게 하는 말씀해주신 김무안 총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총장님께 질문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주셔서 없을까 봐 굉장히 초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생명과학에 재학 중인 최동천이라고 합니다 총장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중에 행복과 신뢰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요 혹시 행복해서 사람들이 더 신뢰감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런 신뢰감이 먼저 밑바탕이 돼서 사람들이 조금 더 행복해지는지 어떤 관계가 좀 선후에 있을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받으면 별로 대답이 쉽게 나오는데 이건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뢰라는 것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신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뢰성이 있는 말들이 세상에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감정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이성에 의한 판단을 하는 트레이닝이 돼야 됩니다 사회가 그거를 그러니까 어느 게 먼저다가 신뢰를 하는 게 먼저다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어떤 팩트가 나왔을 때 요즘 흔히 말하는 가짜 뉴스도 마찬가지죠 저게 정말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앞뒤가 맞느냐라는 것을 서로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분위기로 서로를 이끌어 가시면 그거는 신뢰관계가 형성이 점점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그냥 어떤 베이스에 의해서 주장만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릴 때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장은 굉장히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토론하면서 소통하면서 어느 것이 참인가 진리인가 정의인가까지를 서로 디스커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을 때 신뢰가 쌓이게 되고요 그 전에 우리가 화를 낸다든지 너하고는 이야기 안 해 이렇게 해버리는 사회가 될수록 신뢰관계는 깨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게 먼저다가 아니라 같이 노력하시는 게 그리고 행복은 그 뒤에 올 겁니다 행복해서 신뢰한다? 그거는 조금 제가 쉽게 납득하기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렇지만 신뢰를 위해서 서로 모든 프로세스를 노력하시면 그 결과는 우리 같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노문학과에 재학 중인 백은형이라고 하고요 그 행복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큰 고비나 커리어적으로나 고비가 왔을 때 마인드셋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겨내시는지 그게 되게 궁금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고비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전공을 몇 번씩 바꾸죠 그럴 때마다 상당히 리스크는 있었습니다 굉장히 리스크는 있었는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는 두려워 말고 하셔라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중2 때 야반도주에서 서울 왔다 야반도주에서 서울 왔는데 서울에 오니까 3학년 거 배우고 있더라 근데 야반도주에서 왔으니까 창고에서 살고 볼 돈도 없고요 더구나 과외하거나 학원 갈 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차비는 주셨어요 근데 제가 학교에서 집까지가 한 시간 반쯤 걸어야 되는 거리에서 근데 어머니 아버지 몰래 걸어다녔죠 창고서 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창고서를 사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틀린 거를 이해가 안 가니까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참고로 저는 형도 누나도 없습니다 동생도 물론 없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거를 10분 노는 시간에 이제 선생님한테 가져갔어요 그때가 아마 제일 위기였습니다 공부 포기하고도 싶은 생각이 많았으니까요 선생님한테 이렇게 가져갔는데 선생님이 이제 10분 그 다음에 이제 점심시간에 와라 그래서 점심시간에 가르쳐주시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제 급기야는 토요일 일요일날 자기 주부로 당신 주부로 이제 부르셨어요 저를 그래서 밥도 주시고 가르쳐도 주시고 물론 무료로 그 선생님들이 잘 사시는 분들이 아니었고요 굉장히 초라한 집에서 동승동 저 산 꼭대기에 있는 판자집에 한 분 계셨고 청계천에서 다 뜯어 가진 10평 이하짜리 아파트에 그때 사시던 분들이었는데 왜 그렇게 저를 가르쳐주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어려움이 오면 반드시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고 하면 그 도움을 마다하지 마시고 받으세요 사람들은 자존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때요 따라서는 그거를 마다하고 내가 그때 선생님한테 안 갔으면 창피해서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굉장히 아득해요 그래서 나가 남을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세상을 같이 살아가려면 남이 나를 정말 좋은 마음으로 도와줄 때 내가 그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제가 가졌던 가장 큰 위기는 아마 그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때를 잘 넘길 수 있지 않나 싶고 제 방에 가면 그때 선생님이 그려주신 액자가 있습니다 제가 총장 됐다고 제일 좋아하시면서 저한테 제일 먼저 이렇게 액자를 하나 그려주신 분도 그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인생은 살다 보면 지금으로 치면 거의 지금 45년이 지난 선생님이시죠 그런데 그렇게 맺어진 인연은 굉장히 오래가고 또 굉장히 좋은 인생에서 정말 나를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이 어려움이 있으실 때도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옆에 계신 분 네 안녕하세요 영문과 재학 중인 조진우라고 합니다 우선 총장님이 해주신 뜻깊은 강연을 들을 수 있었던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점은 아까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저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소통을 하려고 시도할 때 보통 실패하거나 아니면 제가 두려워서 아니면 힘들어서 해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총장이라는 위치에 계시는 총장님께서는 분명히 본인과 다른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과 만나고 얘기를 나누면서 소통을 해야 하는 경우가 분명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고 나면 대책 아니면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팁이 있으면 꼭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 팁이 있을 거라고는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냥 저는 제가 하는 방법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소통을 할 때 내 생각을 자꾸 하지 마시고요 저분이 왜 저말을 할까? 저분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의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살다 보면 제가 예를 들으라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죄송합니다 교수님들은 되게 특이하세요 성격이 정말로 특이하세요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데 이렇게 보면은 아 저분이 정말 자기 전공만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외롭구나 너무 남들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너무 외롭구나 그래서 아 선배님 저 식사 한번 하시죠 저랑 그래서 나가서 밥 한번 먹고 나면요 그 다음 한 20년은 정말 친하게 잘 지냅니다 그분은 절대 저한테 아까 제가 이렇게 브랭크로 놨던 게 꼴통이었는데요 모든 분은 그분 보고 꼴통이라고 말하지만 그분은 저한테 은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그분이 정말 외롭구나 하는 걸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 항상 그분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다른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찾아서 그 이유를 풀어주시면 의외로 소통이 잘 되는 경우가 100%는 아니겠지만 제 경험상으로 보면 참 많더라 그러니까 어려운 관계에 놓으시고 나면 그분이 왜 저렇게 행동하고 저런 말하고 했을까를 좀 찾아보십시오 라는 말씀을 그냥 작은 조언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학부에 재학 중인 김민주라고 합니다 뜻깊은 강연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까운 미래를 넘어 인생의 행복에 대해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료나 그래프 같이 객관적인 수치도 좋은 자료가 되었지만 혹시 총장님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방법이 있으신지 그 중에 경제적 안정이 아직 뒷받침되지 않은 대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들에게도 추천해 주실 만한 방법이 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정말 또 어려운 질문이네요 근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는 돈은 젊었을 때 모으셔야 돼요 그게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어렵게 살았잖아요 저는 굉장히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어릴 때 정말 젊었을 때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받으면 주식을 샀어요 한 번도 안 썼고 근데 우연히 그게 또 대박이 나서 유학 가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주식이었는데 그때 썼으면 아무것도 안 됐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 인생에서 몇 번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젊은 분들이 여러분들 정도면 고대생 정도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회는 있습니다 근데 그 경제적인 안정을 찾으시려면 젊었을 때 조금만 절약하세요 차 사고 싶을 때 조금만 차 늦게 사셔도 되고 뭘 사시고 싶을 때 사고 싶을 때 조금만 늦게 사셔서 모으면 의외로 돈이 빨리 보입니다 제가 그거 자신하는데 돈을 모아보시면 의외로 잘 되고요 제가 고등학교 가서 가게 나면서 그럽니다 소나타 타는 거랑 벤즈 타는 거랑 벽에서 보기에는 되게 차이가 나 보이는데 타고 안에서 보면 별로 차이 안 나 그러니까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사시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목표를 처음부터 조금 실용적이게 물건을 고르실 때도 실용적이게 이렇게 고르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저는 젊은 시절에 꽤 많은 돈을 모을 수 있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굉장히 경제적으로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빨리 쓰시면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워지십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말 실용적인 것만 골라 하세요 요즘 나오는 전자제품도 보면요 정말 실용적인 거 핸드폰도 그렇잖아요 저는 S10 쓰지만 A나 뭐 저는 여유가 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거의 공짜폰으로 주는 거 사도 기본적인 건 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남의 눈을 의식해서 우리가 S10을 사야 된다면 젊었을 때는 좀 억울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견이 다르실 수 있으니까 그건 저거 아시지만 하여튼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실용적으로만 사셔라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한테 기회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좋은 질문도 감사드립니다 네 행복과 만족은 과연 멀리 있을까요 지금 제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일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의상 그리고 이 순간 이런 것들이 행복과 만족감을 높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김우한 총장님께 저희 고려대학교에 행복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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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